인공지능 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HBM이 전체 디렘 매출의 30%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 디렘비트 용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%에서 올해 5%로 상승하고 내년에 1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 HBM의 시장 매출 측면 비중은 2023년 전체 디렘의 8%에서 올해 21%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3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HBM 판매 단가는 내년에 5%에서 10%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.